자, 어제 배웠던 거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네. 자, 시작! 읽으면서 또 얘기해요. 휴대폰 번호가 뭐예요? 네. 네. 휴대폰 번호는 135-426-79801이에요. 네. 밑에 거. 뭐지? 네 자시지 하우. 네. 집 번호가 뭐예요? 네. 집은 몇 동이에요? 네. 네 집은 28동이에요. 네. 네. 자 여기 집번호가 뭐예요? 우리 공시 조지호 1027845365 응 네 회사 번호는 02478845365에요 응 맞았어요 밑에 거 우편번호가 뭐예요? 응 응 우편번호는 359024에요 응 됐어요 자 요 문장들을 참고로 해서 현실과 맞춰서 본인의 상황을 얘기하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이 자리에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중국어로 얘기하는 거죠 내 핸드폰 번호는 몇 번 몇 번입니다 요거를 중국어로 얘기해 봐요 내 핸드폰 번호는 몇 번을 얘기해 봐요 공의 영이 뭐였죠? 0 010 010 010 0123456 1,2,3,4,5,6 7,8 7,8 응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네 자 그러면 집 집 우리 집은 몇 동입니다 응 deine 핸드폰 번호는 128호에 2,4,5,6 1,2,8호에 1,2,8호에 응 1,2,8호에 응 1,2,8호에 응 응 1,2,8호에 응 롤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지 네 자 여기 넘어가서 여기는 회사 번호는 몇 번 몇 번입니다 이거는 어 바꿔서 우리 학교의 번호는 학교 안 배웠지 학교 안 배웠으니까 어 우리 집의 번호는 몇 번 몇 번입니다 음 님 공식 주 아니 우리 니가 말할 때 너의 입장에 서서 어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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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밑에 우리 집의 우편번호는 몇 번 몇 번입니다? 우리 공식의 요 요 뭐? 요 뭐? 요 다음에 뭐야? 요 요 뭐? 정변 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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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마 변마 응 지도셜 응 답을 하라고 2월 3일 맨날 2월 3일 하지 말고 실생활에 맞춰서 맨날 2월 3일 하고 있잖아 맨날 2월 3일 하고 있어 2월 3일 실생활에 맞춰 뭐라고? 어리산 우오치 우치 우치 하나 더 숫자가 있어야 되죠 바 바 어? 오시 바 오치 바 자 자 요거는 요렇게 하고 앞에도 복습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사과를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사과 자 사과 쭉 읽어보고 읽고 외우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르게 질문 들어갑니다 시작 시작 이거 뜻을 한국어로 얘기하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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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 란 무슨 뜻이야 어 너네 엄마는 처음 보는 거 보니 아니지 아 그 어느 나라 사람이 어 좀 생각하고 음 워마마 시 한 권은 워마 마시 한 권은 우리 엄마는 한국 사람이여 응 왜 하와 마마 시 한 권은 응 니 바바 시 나고 란 음 더 나아 빨론 나 사람은 응 대하 니 바바 시 나고 란 음 와 바 바 시 매고 란 어 우리 아빠는 미국이니 어 응 와 바 바 시 아 매고 란 으 응 됐어 바 바 시 아 매이고 으 그 으 자 우리 선생님은 일본 사람이다 으 우리 선생님은 일본 사람이다 워라우스 그리고 그리고 워라우스 어 왜 이 버렴 으 1번 란 근데 수로가 없어 어떤 글자 하나 부족하거든 무슨 글자가 부족해 으 으 으 이 자리에 어떤 글자가 하나 들어가야 되요 무슨 글자 들어가야 되죠 시 응 돼 시 그리고 어 워과 롤스 사이에 거가 들어가면 좋아요 응 워라우스 시에 르바른 응 워라우스 시에 르바른 아 네 됐어요 요거는 괜찮게 하고 있어요 으 자 이제 어 띠에 대해서 좀 복습해 봅시다 까먹을 것 으 으 으 으 으 자 읽어봐요 으 으 으 으 으 읽어보세요 니 슈슘머 응 뜻은 어 너 띠가 뭐야 응 워슈트 응 어 난 토끼띠야 응 자 밑에 꺼 어 니 거고 슈슘머 응 워거고 슈슈 응 됐어요 네 네 자 여기 단어들 다시 한번 읽어 봐봐요 다음번에 자 다음에는 마 양 허 쥐 마지막 거는 거우 요거를 검사했으면 좋겠는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자 옆에는 어 옆에는 어 사물 뭐죠 으 으 쥬 자 옆에 있는 거 가린 거 옆에 롱 응 얘는 쇼 응 보여요 아니요 가리면 안 보이죠 응 응 응 자 옆에 있는 거는 마 응 마 자 얼른 보고 얼른 가리고 양 응 자 여기는 허 응 얘는 지 응 얘는 거우 응 됐어요 넘어와서 자 내가 한자를 쓰면 무슨 뜻인지 봐봐요 응 잘해 이거 쓸게요 잘해 응 뭐냐 어 어 어 쥬 쥬 자 뜻을 얘기해봐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헷갈려요 어 헷갈려요 어 뚱뚱해 뚱뚱해 뚱뚱하겠네 어 그러니까 뚱뚱하다고 힌트가 뚱뚱하다고 모르겠어요 좀 고민을 해 보세요 어 어 어 어 어 다음에 자 자, 수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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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응, 집을 지켜. 응. 힌트는 집을 지킨다고, 힌트는 집을 지켜.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응. 응. 그니까, 그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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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응, 개 띠다. 개 띠다. 오 제제. 오 제제. 오 제제. 오 마. 무슨 마요? 오 제제 수 마. 무슨? 제 누나는. 음. 마. 말띠이다. 말띠이다. 네. 이걸 외워야 돼요. 보고 읽을 수만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시험 칠 때는 누가 시험 칠 때는 다 교과서 있는 거 아니니까. 외워놔야 돼요. 네. 요거 몇 개를. 이건 넘어갑시다. 이건 넘어가고. 자. 새 내용을 좀 들어갈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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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지. 어. 시간을 얘기하기. 우리 6과는 배웠으니까. 어. 어. 6과는 배웠으니까. 이제. 7과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7과. 자. 밑에 단어를 같이 읽어봅니다. 따라서. 여기. 찐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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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쯥이니안. 작년. 작년. 지금이란. 올해. 금년. 내일. 금년. 내일. 내일. 내년. 자. 혼자서 다시 한 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를 검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억했는지 안했는지 자, 바로 첫 번째 맞았어요. 첫 번째 무슨 뜻일까? 내일. 아니? 오늘, 오늘. 응, 그렇지. 자, 밑에 거는? QTN 내일. 추어. 틀렸어요. 그럼 뭐예요? 응, 어제. 어제. 응. 다음에? 다음에 뭐죠? 어떻게 읽어야 돼요?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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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년. 진년. 뜻은? 금. 금일. 금. 년. 금. 년. 네. 여기는? 추. 년. 추. 년. 뜻은? 작년. 네. 다음 거는? 워 년. 아니, 밍 년. 밍 년. 내년. 응. 한번 했어요. 한번 했습니다. 자, 문장을. 아니다. 자, 글자가 부분 부분 가려져 있고 또 부분은 가려 있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어떻게 읽어야 되죠? 오늘. 오늘. 뜻은 오늘. 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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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 뜻은? 어제. 저녁. 응. 자, 세 번째. 뜻은? 내일. 내일. 응. 자, 네 번째. 작년. 뜻은 작년. 읽기는? 어. 어. 취년. 취년. 어. 자, 여기. 여기. 어. 금년. 뜻은 금년. 읽기는? 어. 진년. 진년. 음. 자, 마지막 거는? 명년. 응. 맞았어요. 자, 이거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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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소리로. 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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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뜻을 한번 봅시다. 무슨 뜻일까요? 음. 며칠이니 오늘? 음. 오늘은. 몇 월. 며칠. 입니까? 네. 네. 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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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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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9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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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뜻은? 어. 어젠. 어제는. 어제가 어디 있어? 어제 어디 있어? 오늘. 오늘은. 2월. 오늘은. 2월. 집중해요. 집중. 오늘은. 6월. 2월. 2020년. 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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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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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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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10일. 혼자서 다시 읽어봐요. 응. 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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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은 됐어요. 선생님. 화장실. 다녀. 응. 갔다 와요. 얼른 갔다 와. 갔다 오면 얘기해요. 화면이 안 보이니까. 화면 안 보여요. 지금. 니가 일부러 끈 거잖아. 저 안 끄는데. 안 끄는. 일부러. 비디오 끈 거 아니야? 아. 꺼졌어가지고. 어. 비디오가 꺼져있지. 그래요? 응. 항상 꺼져있잖아. 다녀와서 켤게요. 저 꺼진 줄도 몰랐어요. 응. 니가 일부러 끈 거인 줄 알았지? 아. 이게 막 음소거도 눌리고 해서. 어. 얼른 갔다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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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 이래서 1가 보도록 해요 여기 음 자가 찍어 봅시다 주어 tn 여기에서 싱치는 싱치 요일이란 뜻이에요. 요일. 한국어에서는 요일을 월, 화, 수, 목.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중국에서는 월요일을 첫 번째로 봐요. 화요일은 두 번째, 그러면 수요일은 세 번째가 되겠죠. 목욕일은 네 번째. 그래서 월요일을 하면 싱치 2, 싱치 2, 싱치 2, 싱치 3, 싱치 4, 싱치 5,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싱치 6, 싱치 6, 싱치 4,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어에서는 요일을 수로 센다 이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을 뜻하는 자리에 지가 들어가는 거야. 요일 중에서 몇 번째냐. 그래서 싱치 지 하면 무슨 요일이냐. 주오틴 시 싱치 지 어제는 무슨 요일이냐. 주오틴 시 싱치 산 어제는 수요일이다. 이해됐어요? 네. 자, 요 두 문장을 쭉 읽고 뜻을 얘기해봐요. 뜻도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올해가 무슨 날이니? 오늘이 무슨 날이니? 오늘은 2020년도야. 아니, 왜 짤라. 뒤에도 있잖아. 9월 10일. 9월 10일이야. 끝까지 해, 끝까지. 오늘은 몇 월 며칠이니? 오늘은 2020년 9월 10일이다. 자, 여기는? 무슨 요일이니? 오늘은 무슨 요일이니? 오늘은 무슨 요일이니? 어제는 수요일이었어. 응. 그렇지. 집중해. 집중. 하고 있어요. 자, 나머지 다음. 이제 시간을 물어보기, 시간. 시간은 그 답이 시간이 크든 작든 다 지딘 라고 물어봐야 돼요. 시간이 크게 나오든 작게 나오든 시간을 물어볼 때는 다 지를 씁니다. 네. 그래서 자, 현재. 같이 읽어봐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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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란 뜻이에요. 지금. 지딘. 지딘. 여기서 띠는 시. 무슨 무슨 시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딘 하면 몇 시이냐. 현재. 지딘. 지금은 몇 시이냐. 현재. 시. 현재. 시. 중. 우. 시. 알. 뎐. 중. 우. 시. 알. 뎐. 응. 중. 우. 여기서 점심. 점심이란 뜻이고. 12시. 12시. 즉, 12시이다. 네. 이어서. 명. 텐. 시. 명. 텐. 시. 신. 지. 류. 신. 지. 류. 하이. 시. 하이. 시. 신. 지. 류. 신. 지. 류. 응. 자, 신. 지. 류. 하면 무슨 뜻이죠? 제가 봐요. 월요일이 첫 번째고. 신. 지. 이. 신. 지. 알. 신. 지. 산. 신. 지. 스. 응? 신. 지. 우. 신. 지. 류. 자,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응. 그러니까 신. 지. 류.는 토요일이다. 네. 그리고 신. 지. 류.는 일요일이다. 네. 응. 그래서 명. 텐. 시. 신. 지. 류. 하이. 시. 신. 지. 류. 자, 그러면 하이. 시. 가 무슨 뜻이냐? 봅시다. 여기 밑에 설명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지. 는 시간을 물어볼 때 그 답이 크든 작든 다 지. 로 물어본다. 네. 하이. 시. 패턴은 에. 하이. 시. 비. 의 형식으로 에이에요? 아니면 비예요? 란 뜻으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의미고 선택 의문문을 만든다. 이해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잠깐 멈추고 하이. 시. 가book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하이. 시. 가시고요? 하이수로 문장을 만들어 본다고 여기 밑에 나왔잖아 하이수의 뜻이 나왔으니까 하이수로 문장을 만들어봐야죠. 예를 들면 내가 중국어 하면 듣고 뜻을 얘기하면 돼요. 하이수 바바 하이수 마마 엄마나 아빠 중에 몰라라 엄마에요 아빠에요 그 사람은 엄마에요 아빠에요 네 엄마에요 아빠에요 응 자 다음에 아 타시 니 거거 하이수 니 디디 어 오빠에요 누나에요 거거 거거 네 거거 남동생 아니 거거가 형이지 형 그게 오빠잖아요 그 사람은 너의 형이니 아니면 너의 남동생이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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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학생은? 나의 학생은? 나의 학생은? 저 사람은 선생님이니 아빠입니다. 맞아요. 다 맞았어요.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하이스가 무슨 뜻인지? 이런 고정적인 패턴으로 사용한다. 자 그러면 본문에 돌아와서 명태는 싱실류, 하이스 싱실류 내일은 토요일이에요? 아니면 일요일이에요? 명태는 부시 부시, 시 하면 뭐뭐입니다가 되는데 부시는 뭐뭐가 아니다가 되죠. 명태는 부시 싱실류, 내일은 토요일이 아니고 시, 싱실류, 일요일이다. 이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쭉 읽어봐요. 읽으면서 뜻을 얘기하도록 하고 자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시작! 진티안 시 지 유에 지하오 진티안 시 얼, 링 얼, 링, 링, 냥, 지우 유에 시하오 오늘은 무슨 요일이니? 무슨 며칠이니? 오늘 며칠이니? 응, 오늘은 2020년 8월 10일이야. 지우 유에! 8월이 아니고? 9월 9월 응, 또 해. 응, 저기 밑에? 주워치안 씨 스윙 칠기 응, 어제 무슨 요일이었어? 응 어제 수요일이었어? 응, 잘했어요. 자 이제 시간 물어보기 시안자이 지 띠안 시안자이 시 시, 중, 우, 시, 얼, 지안 시안자이 시, 얼, 지안 시안자이 시, 지안 시안자이, 현재 현재 몇 시야? 응 응 시안자이 시, 중, 우, 시, 얼, 지안 시안자이 시안 시안이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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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안 자 하나 남았어요. 제가 여기 밑에 꺼 내 이름은 토요일이에요? 아니면? 토요일이에요? 아니면 일요일이에요? 자 밑에 거 내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 아니에요 오늘이 토요일이에요 내일은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이다 자 월 1년 12개월을 중국어로 세어보기 같이 읽어 봐봐요 2월 2월 1월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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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3월 4월 4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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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6월 7월 6월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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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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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9월 4월 자 소리내서 혼자서 세 번 읽어보도록 해요 3월 12일 4월 5일 5월 6일 6월 7일 7월 4일 8월 10일 9월 10일 10월 12일 11월 12일 12월 음 두 번 더 이 아이가 더 이위 1월 얼유 2월 산유의 사회 다 외웠어요 다 외웠어 자 그럼 바로 검사 안보고 외워봐요 1월부터 12월까지 2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조일 수유의 수이유의 수얼유의 괜찮았어요 자 이제 요일 요일도 같이 읽어보기 7일 4일 8일 5일 6일 7일 7일 10일 estable 수요일 7일 7일 6일 4일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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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7일 7일 13일 일요일 금요일 일요일 토요일 토요일 여기까지는 다 숫자에요 2, 2, 3, 4, 5, 6까지 근데 일요일은 숫자가 아니에요 일요일은 숫자가 아니에요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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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치루 마찬가지로 일요일 일요일 혼자서 쭉 읽어봐요 읽으면서 외우도록 해요 다 읽어서 이거 알 것 같은데 뭐라고? 다 외웠어요 다 외웠어? 네 자 그러면 우리 검사를 한번 해봅니다 검사해서 틀리면 안 돼요 시간에 관한 거가 굉장히 많아 자 이 옆에 그림을 보고 그림을 보고 우리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봅시다 어디가 여기부터 여기 뭐지? 칭치일 응 칭치일 응 응 칭치일 칭치일 응 칭치일 응 칭치일 응 관하 아주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다 외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일요 일 몇일 몇일 1일 1일 2일 네 이거는 혼자 집에 가서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계 Commun hired 30일까지 쭉 읽어야 되니까 집에 가서 혼자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추가로 단어 조금 배워야 되는데 이제 안 배우고 오늘 너무 많이 배웠어 안 하고 우리가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 번 읽어봐요 본문을 쭉 읽어봐요 10.9월 10일 첫날 아침 7시, 3, 3 자 여기. 응 됐어요 자 우리 활용을 좀 해보도록 합니다. 활용 자 일단 내가 중국어 하면 듣고 뜻을 이렇게 하면 되요. 징힌 시 싱치산 징힌 시어 징치산 무슨 뜻이죠? 한 번만 더 말해주세요. 한 번만 더 말해주세요. 징힌 시 싱치산 징힌 스 징치산 오늘은 수요일이다 오늘은 수요일이다 오늘은 화요일이다. 어제는 화요일이다. 내일은 목요일이다 내일은 목요일이다 8월 4일이 8월 4일이 8월 4일이 8월 4일이 8월 4일이다 내일은 8월 5일 8월 5일이다 바로 5일이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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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되겠어요? 네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까요? 괜찮아요 다 이해했어요 이해는 다 됐죠? 네 사실은 어학은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다만 배웠던 것을 기억하고 숙독하게 아주 익숙하게 들리고 말을 할 수 있냐 없냐 거기거든요 과학이 아니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없으니까 특별히 숙제가 없고 특별히 숙제가 없고 뭐냐 집에 배운 내용을 배운 내용을 어떻게 집에 가서 숙독